손태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의 열정적인 콘서트 준비 과정과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콘서트 연습에 하루 12시간씩 투자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콘서트 대기실을 방문해 손태진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태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5억 원을 기부하고 한국 관광 홍보에 기여했습니다. 관광객 중 90%가 손태진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손태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대표자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며 손태진은 그의 젊은 재능과 열정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를 바라며 손태진은 이에 대해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손태진은 캠페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동근은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기부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태진과 하동근의 활동은 그들의 예술적 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손태진과 하동근의 예술적,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열정과 하동근의 따뜻한 마음은 한국 음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